두 번째 달달 왜 힘들어? 응 힘들어 힘들어도 걸어야지 다시는 서귀포 안올까? 왜? 여기 안오면 되잖아 다음에는 다시는 서귀포 안올까? 다시는 서귀포 안올까? 다시는 서귀포 안올까? 어? 왜? 금방 끝나 내밀소리가 장난 아닌데? 빨리 가 빨리 가면 저 문어 먹을라고? 엄마? 여기 시어가거든 여기 앉아도 앉았던 거지? 아니 그냥 바로 가자 바로 문어 먹으러 바로 갈까? 시어 딴 거 있어 그럼 이거 틱털에 자빠지셔 자빠지진 않네 틱털에 자빠지셔 자빠진다고? 자빠지지 않네 엄마 자빠지지 않네 엄마 왼손으로 다 볼까? 왼손으로 다 볼까? 연ös 비단 vacun 매미 소리가 크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